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새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카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무난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나니 나는 겨울전에 어서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니노와 글라우디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무난하니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도 끝을 잘 마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입형같이 나는 믿음의 끝을 어떻게 해야 잘 마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7절부터지만 1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고 다 나를 버렸으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끝을 마치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자들이 다 그를 버렸고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끝을 잘 마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끝을 잘 마친 바울은 어떤 말을 주님께 했는가. 오늘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17절에 먼저 네 가지의 믿음에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가지 믿음에 감사. 그가 이제 이 끝을 마치면서 모든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건 오늘 우리가 추수할 이 시즌에 모든 것을 추수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이 추수를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셨나를 감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17절에 감사하는 것을 볼 때 첫 번째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바울의 곁에서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말을 바울에게 힘을 주고 바울과 함께 하셨구나라고 지나가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매일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착각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중요하게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주님은 아무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언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증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미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신 것을 증거한 것이고 예수님도 스스로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셨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여도 죄인의 증거는 증거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말하고자 한다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의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사람의 증거는 필요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친히 사람들의 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지금 친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모든 일을 마치지만 이 모든 길에 행하시니는 바울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그분에게 해드리려고 그분에게 뭔가 내가 해야만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관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육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도 않냐 하시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드렸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육으로 드리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신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빌리포스 2장 13절의 말씀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신 이유인 거예요.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나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죄악 중에 태어난 자여 대학으로 가득한 자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 것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드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입술이 되어질 때 그 말이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생명이 되어져서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만 나타나시고 예수님만 일하시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도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신 건 맞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생명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 선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친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너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어. 죄와 사망에 더 이상 매이지 않았어. 그러면 믿고 죄와 사망에 나는 더 이상 매이지 않았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죄야 너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이제 의로 사는 자야.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야.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이 힘이 무슨 힘이에요? 믿음의 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십자가의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면 내가 죽을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나타나요. 여러분 삶에 내 생각이 안 죽으면 내 생각에 말을 하고 내 마음이 안 죽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었으면 내 생각이 죽었으면 주님의 생각으로 말할 것이고 내 마음이 죽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 믿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이 힘은 육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저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일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이라고 말해요. 그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 말 중에 참 아름다운 말 내가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끝을 마치는 그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의 모든 그 삶이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죠. 앞에는 율법으로 열심을 내었던 사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 근데 그의 삶이 사도 바울이 된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모든 일을 했다는 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로 행한 것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마칠 때 정말 모든 끝을 마칠 때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뭘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 번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숨 쉬었구나 오늘도 내가 밥을 먹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걸을 수 있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벌 수 있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숨을 쉬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감사합니까? 풍성한 은혜로 물질을 많이 거둔 것을 감사합니까? 추수를 해서 곡식을 많이 거뒀음을 감사합니까?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세상의 것도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내 육체도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은혜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 밥맛이 없어서 밥이 입에 들어가는데 씹을 기운도 없고 씹기도 싫고 맛도 없어서 입에 써서 물밖에 마실 수가 없을 때 이야 이 밥맛도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제 몸이 좋아지고 나서 밥맛이 돌아오니까 반찬이 필요가 없이 밥에 김을 쌀아서 먹어도 아 맛있다 이게 맛이다 맛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아파보는 것도 유익이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밥맛으로 밥을 먹는 거 이게 감사드는 거 생각 못 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가끔씩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유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힘을 빼버리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송장인 거예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고통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거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이 육신에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러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 내가 육으로도 감사가 넘치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영이 온전해지고 나서 육적인 게 있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이 아무리 온전해도 영이 없는 상태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핍박과 활란과 고통이 있는 삶을 살았어도 그가 그 끝을 마치는 이 상황에서 그의 입에서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핍박과 활란 속에서도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가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17절에 나로 말미야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힘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주님은 원하셨고 그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하도록 부른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이 특기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근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가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른받은 이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고 이제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말하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다 들려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선폭해 하셨다는 거고 이 선포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유 그에게 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도록 그는 열심히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선포했음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근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제 이랬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뜻입니다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내 가족에게 또 내 모든 친지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로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자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들 모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해서 사도바오를 부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내 안에서 함께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셔서 내 입에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를 뿌리는 거 바로 말씀의 시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시를 내게 뿌려주셨으면 내 안에서 그 씨가 자라나서 추수를 하게끔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또 전파되어져서 그 씨가 다른 사람에게 뿌려지고 그것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모든 이방인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도바오를 산 이유인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결실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내 입이 그것을 증거하게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생명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서부터 씨가 또 뿌려지게 해서 결국은 이 추수 때에 내가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추수할 알곡이에요 내가 추수할 알곡이 되는 것 또 나로 말미암아 또한 씨를 뿌려서 추수한 알곡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바오리 그래서 이것을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한 거예요 나의 나댄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한 것 그리고 그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사도바오를 풀신 뜻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부른 이유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바오를 결국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지만 한쪽으로는 또 이스라엘에게도 이걸 통해서 식이 나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양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의 양면과 같이 보금은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사도바오를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보금으로 주 앞에 돌아오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보금이 전파되어지는 일을 사도바오를 쓰림을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게 해서 유대인들도 식이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사도바오를 실질적으로는 이방인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바오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양면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으로 십자가의 보금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율법주의로 율법을 따라서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보금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것이 참보금의 길로서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낼 때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 이게 아니네? 하고 돌이켜서 십자가의 보금으로 나아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식이하고 칠투하고 핍박하는 자였지만 사도바오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처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식이하여서 나를 물어뜯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7절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한 사자는 바로 마귀 마귀가 끊임없이 사도바오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죠 왜? 이를 통해서 보금이 전파되어 지니까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이방인이었냐 하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보금을 전파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사도바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를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18절에 나와요 사자의 입에서부터 건짐을 주시니 그가 사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십자가 보금을 끝까지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끝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사도바오를 모든 악한 일에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바오리 말한 것 중에 두 가지 사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이걸 말하고 두 번째 끝을 잘 맞춘 자를 위해서 영생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천국에 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영광을 다 새세무궁토록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모든 악에서 나를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내가 얼만큼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면 나는 죄와 사망과 관계가 없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 안에서 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지만 온전히 내가 이 모든 길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야지만 참된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으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방언을 말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어떤 은사가 나타난 걸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기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도록 이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셔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의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산다면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모든 일은 확실한 열매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내 안에 생명이오 내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모든 삶 속에서 일으켜 주실 거니까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주님의 구원만 누리면서 살면 그분이 나로 천국을 인도하는 이 걸음에 내가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끝을 잘 마칠 때 천국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단 한 분 구원인 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니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님께만 있어질 지어다가 되는 거예요 개시록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입술이 그분께만 영광과 총기와 찬양을 올리게 되는 거 모든 일을 마칠 때 누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 모든 악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실 그분을 믿는다면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만 믿고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는 그러니까 선포만 있어요 이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준 칠림 없는 확실한 말씀이죠 주님은 말씀하신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그분은 변개치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면서 가시면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끝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다 매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 입에 담아서 그대로 선포하신다면 선포되어지는 대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믿음대로 선포하세요 말씀은 믿음이죠 확신이죠 당연히 이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고 끝까지 말씀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 그대로 갖다가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들이 그와 같이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왜? 너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사망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 쏘는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니 꺼져 이것을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이 할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합니? 아 추수가 풍성해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있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온전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음이 내 안에서 온전히 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내가 받은 대로 또 선포한 대로 이것이 온전히 되게 하게 해서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 이게 저에게 뿌려질까 안 뿌려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시면 끝 이것이 진리이면 내가 진리로 믿고 진리로 선포를 하면 선포된 대로 주님이 그것이 온전해지도록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던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는 것뿐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전파하는 이 말씀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내가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 몫인 거예요 19절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과 무난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아 여기 그냥 이름이 호명돼서 브리스카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무난하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간에 무난하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 아셔야 합니다 형제간에 무난하라는 얘기는 바울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하던 자가 다 떠났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함께 무난해야 하는 이유 함께 잘 끝을 마치기 위함인 거예요 이 말씀은 성만찬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가 무난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성만찬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을까 성만찬은 뭐예요? 고린저전서 11장에 나오죠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왜 이 성만찬을 하게 하느냐 내가 이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게 하려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나누고 이 성만찬 의식을 하면서 뭔가 빵을 조금씩 잘라서 나누고 이 성만찬 의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이 성만찬을 했던 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던 거예요 마지막 밥을 저녁밥을 먹었던 거예요 6월절 전날에 밥을 먹었던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떡을 무교병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성만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그 피를 흘리심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준다는 의미는 너희들이 바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말미암 하나가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이 교제 가운데서 이 음식을 함께 나오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한 몸이 되어진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무난하고 무난한다는 게 뭐겠어요 아픈 자에게는 위로를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격려를 그래서 서로 세우면서 끝까지 같이 가자 그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밖에 구원의 길이 없도록 이렇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으니까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속아서 미혹되어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난하라 그 말입니다 오죽하면 이 성만찬을 할 때 먼저 배고프다고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식 속에서 의식을 행하는 게 성만찬 의식이 아닙니다 그걸 깨트려 버리세요 먼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전서 11장 33절에 누가 늦게 오면 그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네가 배고플 것 같으면 집에서 미리 조금 먹고 와서 같이 이렇게 만찬식을 할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어짐을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먹으라는 거죠 그 이후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에 어떤 말도 서로 판단하는 모임은 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얘기를 하시고 나서 34절에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하고는 되게 안 맞잖아요 거룩거룩하게 만찬식을 하고 있는 모습하고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 같으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만찬은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한 몸인 것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것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믿음으로 잘 끝을 마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찢기신 살과 이 흘리신 피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길인 것을 서로에게 인식시키고 확신하고 그리고 함께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디모드에게 한 말이 뭐예요?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디모드에게 누가 함께 계세요? 주께서 어디에? 그의 심령에 반드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마음의 한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 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만에 살아서 날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힘을 준 것처럼 디모드야 너도 주님이 너와 함께하시고 힘을 주어서 너도 계속해서 이 복음만에서 함께 나아가는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시작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서 계속 구원을 누려가면서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달아 말고 또 고백해야 할 것들 간절히 바라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나로 하여금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천국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넘쳐서 이 길을 다 할 때까지 은혜가 넘쳐서 끝을 잘 마치는 자가 되어지고 바울이 이렇게 디모드에게 한 것처럼 나도 이 말을 또한 내 제자에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지만 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이 안에 있어요 왜?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사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나는 이제 갈 것만 남아 있으니 이 모든 길에 나는 감사뿐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너에게 항상 함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지금 추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진실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인지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고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나는 성령님께 맡긴 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늘 말씀의 선포가 믿음의 선포가 내 입술에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그대로 이 말씀이 내 믿음을 담아서 선포하실 때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은 이 믿음의 선포대로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니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없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고 나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기셨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나도 이긴다 이겼다 선포할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져서 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사하신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